하니깐 그래도 막 이렇게 뮤비 찍고 하니깐 그냥 막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다른 장르인데 같이 하울 맞춰가면서 영상을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 되게 난 그 작업이 재밌었던 것 같아 되게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뭐가 그렇게 됐는데? 다 고마웠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든 것도 처음이었고 여자랑 단둘이 작업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발레랑 단둘이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때 오히려 네가 좀 이렇게 막 리드해주고 해줘서 오히려 난 오히려 너한테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도 잘 끝난 것 같고 그랬어? 그랬어 진짜 내일 모레면은 짐 빼고 나가네 오빠도 나한테 할 말 없어? 오빠도 나한테 할 말 없어? 응? 할 말? 응 할 말 오빠도 나한테 할 말 없어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